오늘은 감귤나무 1인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준비! 시! 시윤 씨 가! 괜찮아. 초반에 괜찮아. 야! 시윤이 너무 열심히. 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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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. 니가 껴. 제가 던질게요. 끼세요! 야, 좋다, 좋다! 다 찼어, 다 찼어. 다 찼어. 다 찼어. 기다려, 기다려. 저거 잡아뜨려! 됐어, 이제. 우리 요즘 하면 돼. 우리 이제 요즘 하면 돼. 야! 이제 손에서. 한 거 차기 있어. 아, 뭐야! 엄마, 엄마, 엄마! 우와, 장난 아니야! 알았어, 알았어. 그만해! 알았어, 알았어. 그만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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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! 아, 안 돼! 야! 아! 안 돼! 야! 아! 야, 10초! 야, 10초! 얘 무거워! 아니, 지윤이 목덜미잖아! 오빠, 빨리! 빨리, 빨리! 빨리! 야! 야, 발 들어, 발 들어! 발 들어, 발! 1, 2, 1 언니! 같이 죽어! 같이 죽자! 이리 와! 성인조 씨, 5개! 양손이 몇 개? 얘 반칙이 심해요! 힘 진짜 세인가요? 반칙 여기 죽어! 얘가 훨씬 심하거든요? 나 죽었다! 지윤이 진짜 힘, 진짜 세! 지윤이 힘 너무 세! 진짜 힘 세, 지윤이! 뭔가 화난 게 있는 거야, 누구를 보고! 소민이 같지? 막 소민이를 쥐어 뜯고 싶고 그러지, 지윤아? 아, 오케이, 알았어! 쥐어 뜯겼어!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! 쥐어 뜯겼어! 오랜만에 봤구나, 이 적을! 여기서 본질을 보여줬겠다! 야이씨! 오케이, 인정!